과연 어! 로컨마다! 어! 헐! 로컨마! 어! 직접 봤습니다! 으아아아! 어 네네 빨리 빨리 어 좋았습니다 어어어어 제발 제발 어! 아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1페이지 격바 좋았습니다 야단 예 바로 분방 어! 어! 저 모르고 잘못 눌렀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폐쯤 저 꺼져 있겠지요 다 안 꺼는 것 같은데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너 뭐 엮여 죽었어 어 1페 큰일 났다 안 나와 일단 조금 쓸래 아 아 드나 비쌌 으아 2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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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페이지 자세한 소리 노데카 할 기세.. 지금.. 장난 아닙니다.. 해 보죠.. 아 이거 어떡하냐.. 아.. 아 가야겠는데.. 어 힐들림 힐들림 아 살았습니다 어 발판.. 발판이요.. 어 난 캐릭터가 안 움직여 어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살았나 도어 날라가 보네요 아 살아도 산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도어가 날라가 보려고 이제 3패 바로 풀라 이거 못살여지 어 많이도 떨어지네 어 어 탈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죽겠는데 아 아 탈출을 했어야 되는 건데 괜히 오기로 버티다 뒤졌군요 아 이번판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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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우 느낌이 안좋은데 반박 반이나 남았는데 어 왜 죽어? 아하 씨 큰일났다 아 그렇습니까? 네네 그게 그래도 또 남는게 있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지금 썼어요 일단 잘 썼어요 잘 아 제가 많이 죽었을거라고 생각하시는거니 아 이거 어떡하냐 어 이건 가야되길거 같은데 와 무적기 필요합니다 바이퍼도 무적기 5초짜리 필요합니다 음 이미 가신분들이 슬슬 생길거 같은데 제가 몇번 죽어본 결과 같이 죽는사람들이 몇번 보이는군요 와 와 박스였다 박스 어 안 움직여 저 캐릭터봐 와 어우 박스였다 와 씨 한 40초 정도 아 40초 정도 음 괜찮네요 괜찮네요 분위기 너무 좋아 아 40초 아 다크사이트 너무 불었군요 아 죽었나 보다 아 제발 제발 어 살았어 화려한 컨트롤로 살았군 아 아 어이구 어 어 살았다 아 씨 와 이건 어떡하냐 쿠션이 미쳤네 응 발파 왜이래 어 좋아 운이 좋았다 이분 와 군바 군바 되지 않나요 이제 저 이제 살아서 살자마자 바로 아 네네 기다리고 지금 쓸게요 서컴요 네 지금 썼어요 일단 드랍 안 끼고 잡을게요 그냥 그게 낫겠죠 오늘 분석이 조심 아 드랍 끼고 잡아야죠 뭔소리입니까 드랍 드랍 좀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발판 깨졌어 아 어 아니 발판을 발판을 발판 어 살았어 살았다 어 어 발판을 깨시다니요 어 어 어 살았어 살았어 어 그럼 이제 빠르게 드랍템을 오케이 드랍템 다 꼈습니다 와 발판이 깨져가지고 어 발판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 어 아 이렇게 살 수 있다는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 제발제발제발 점프하면 안돼 잡도 잡아도 되는겁니까 이거 어 어 괜찮아요 고고 과연 과연 루콤마다 루콤마 어 좀 봤습니다 루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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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짜리입니까 오케이 어 업장 안 깨집니까 왜 업장 이거 처음에 이거 떨어졌을때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걸 내가 주목써야됐는데 아쉽습니다 루콤마 어